어... 오! 이거 오랜만이다! 오늘 해볼 거는 뭐냐 여러분! 메이플랜드라고 옛날 메이플을 구현 잘해놓은 게 있습니다. 오 뭐야! 완전 옛날에는 이런 화면이었나? 나는 여기에 좀 붕 떠있는 그런 화면이었던 것 같은데? 오! 나 이 화면에 기억나는 것 같아! 저는 맨날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근본이지. 닉네임을 정해야 되는데 내 옛날 닉네임! 저는 표도의 낭만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? 메이플 소리 가이드북 악인공님 보고 나도 허밋이 되고 싶어서... P.S.D 허밋! 이렇게 하고 P.S.D. 오! 이렇게! 좀 멋있지 않아요? 끝자락에다가 이제 공명감 딱 주고! 오! 야 뭐야 밑에 이거! 님! 여자임? 야 이게 좀 캐스팅이 크긴 큰데! 어 그래도 좀 비슷한데? 야 그리고! 이거 내가 옛날에 메이플 소리 월드 디에렉터님 오셨을 때! 제가 점프 그 조작감 한번 고쳐주려고 그랬어요? 어 좀 고쳐진 것 같은데? 인간사랑캐님! 질문하세요! 님도요! 어 니나! 어 잠깐만! 야! 인간사랑캐 천혜! 니나 누나다! 야 인간사랑캐 어디갔어! 야 인간사랑캐 나갔는데? 스위발! 사랑했다! 달팽이 3마리 있는데요? 달팽이 3마리 짠 찍어! 달팽이 껍질 소모네? 야 이거 진짜 옛날 그거다! 나이스! 자! 드디어! 니 달팽이 껍데기로 맞아마라 이 자식아! 야 내가 볼 때 옛날 메이플 궁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? 보자 써 이거 알고 보니 쓰레기 아니야? 표창 충전하고 그 왔다갔다 하는 그거 2차전의 쓰레기일 것 같은데 그냥? 표충하고 오면 자리 뺏김! 자!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 같아요! 어 뭐야! 야 데미지 1바퀴인데? 끝! 아니 안 나왔는데 이거? 파이팅! 파이팅! 와 경험치 근데 안 오르는 거 봐! 아 법사로 존재할까? 나 레벨 올리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? 닉네임은 허밋이지만 현실을 깨달은 허밋이였습니다! 배신해버릴까? 우리 도적 집단들? 벌써 배신을! 저 원래 꿈이 옛날에 무한 제네시스 갈기는 비숍이었거든요? 야 비숍 좋나 여기? 2,2,2 황족이야? 유저의 80%가 법사라고? 이거는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조합하다 가상계나 파란다팽이 이 껍질 다 쓸게요! 어 나 있어 소고 뭐야! 물음표! 도로코데고 개꿀! 어? 수르치데고 더 좋은 거라고? 아! 레벨업 아는게 조심해라 명훈아 아 레벨업 아는 스킬 포인트 안줘요? 잠깐만 그럼 나 전직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법사할래 상당하게 감사함에 고맙습니다! 도적명은 제가 자유이용 자 초보자의 권능을 이용을 해볼까나? 야 맵 한번 보자 캬! 와 진짜 옛날 맵 진짜 개 많다 자 법사로 전직하러 가보겠습니다 어? 지존 스태프! 님! 이 차 뭐 할 거예요? 선콜숍 고민중 님은 험이 치우는데 왜 여기 있음? 전 도적을 배신했습니다 껍질만 도적이구나 잘 선택했어요 하하하하 자 하인잭님 자 뭐부터 해야 되지? 애볼 일단 1을 찍어? 애볼 안찍으면 사냥이 안돼? 와 생긴거 보소? 그냥 개근본이네? 슬람 8마리 오 극분감성 지리대 야 잠깐만 마리당 1포 맞아 이거? 끝없는 고통 시즌2인데 이거? 와 병 느껴지네 벌써 자 일단은 초보 마흡사 끝났고 오 퍼포먼스 많이 주네 오 레벨업 나이스 그 다음 20마리 자 그러면 이제 야 매직쿨러 찍어도 돼? 회복 5에 증가 10 찍고 그 다음에 매직쿨러야? 이거 일찍 안 찍으면 많게 돼 아 결국에 이 스켈트리에 굴복을 해야겠다 야 만화가 회복이 그 조금씩 되긴 해요 어 지존 스태프의 파티조대 뭐야? 같이 할까? 아 이 세게 뭐해? 님아 맞짱 가실래요? 네 파티를 걸었으면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 저 마을 다녀온 자 이거 완료하면 와 겸치 610 와 35마리? 끝없는 보통 1,2 넘겼던 이 3이 있네 파티사냥 무조건 필수야 지금 소문난 불독님 저희 파티로 오실래요? 오케이 나이스 야 우리 캐리어 왔다 만화 회복해주고 오케이 어? 자 신이 맞는가 어? 검사가 왜 여기에 님은 페리온 페리온에 사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? 택시를 잘 못 탔나 큰일이네 저 바빠서 이만 야 하얀 코치 좀 더 삼시켜줄게 나이스 자 마지막으로요 타크스톰프 열.. 페리온에 가야된다고? 야 택시 이거 타면은 고덜라겠는데? 님 저도 페리온에 가야되네요 같이 가실래요? 자 따라 보셈 지존이 엑스턴프 잡으러 가는거죠? 같이 가죠 야 뭔데? 왜 가는게 험난해 야 이거다 야 미쳤어 제발 야 티킨버 탱크 뭐야 아니 내 겨웅치가 어? 다크스톰프가 아니라고 얘? 퓨트롤 야 두 명이 타니까 좋은데 지존님 택시 탈거에요? 택시 탈거야? 아 나 한번 탈까? 어 성종씨 교환 뭐야? 어 청래에서 걸어가 고마워 성종씨 스태프님 걸어가자 고마워 성종씨 걸어갈게 이게 맞아 스톰프 40마리? 언제 다 잡음 저는 그 퀘스트가 없어서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거 같네요 이만 헤어지죠 야 개태산이다 씨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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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량 보냈다 물량 보냈다 야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택시비보다 이게 맞아 쿠션값이 800원인데 그 꼴 저 다 아 성종씨 응 그래도 200원 이득이야 오우 쉣 팔아봐 와우 여기 헤네 뭐야 야 개쪽 같잖아 와우 헤네사는 저게 뭐야 여기 개근본이네 마리스보소 오 지존스 스태프 왔다 지존스 스태프 기다려봐 하아 만났구나 잠깐만 기다리다가 가자 하하 와 집이다 야 맵 야 맵 개놀리네 야 이거 뭔데 이거 진짜 하인즈가 이렇게 보니까 좀 포스있어지는데 와 미쳤다 맑게 좀 어? 이제 어디가냐고? 슬라임 굴 가볼까? 슬라임 굴 가자 아 야채김밥 야채김밥 아 잘 지냈어요 야채김밥님? 몇 살임 다들 님은 몇 살? 05년생이라고? 뭐야 야채김밥도 05야 나도 05 편하게 할게 아 여기서 이제 생일 따지는거야 나는 3월 애기네요 내가 마채홍이네 하하하 야채홍 혼자 검사라 좀 소외감 느낄 듯? 토함탈 하하하 아 야채홍이랑 와서 파사일까 야채홍 혼자 스태프 잡는 건 좀 너무 불쌍한데? 딱 10일까지만 빨고 그냥 헤네시스 4년 더 갈까? 야채홍 일단 헤네시스에서 만나 스태프 형 헤네 가자 멤버샷 겸치 우먼 홀치캔디 6개까지 자 우리 파티 이제 구하자 파티 사냥 고 오케이 오케이 왔구나 야채김밥 누가 초록버섯 해결해줘야 된다고? 우리가 근데 지금 되려나? 레벨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?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야채홍 아이 잠깐만 아 이거 제니 초록버섯 때문에 이게 안되네 또 다같이 초록버섯을 그냥 밀어볼까?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 야 잡힌다 4층 와봐 4층 와봐 다들 아 근접이라 안돼? 아 그래? 그럼 여기는 법사위 전유물이다 우리가 됐어 야 이 정도 해치웠으면 됐어 이거 근데 우리 채널이 누비들이 없나? 여기 6명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굴려야 된대 그쵸? 헤네 사냥 1 더 1에서 파사하실 두 분 더 구함 성종씨 오는거야 성종씨 빨리와 성종씨 자식 보소 오우 쉿 뒤집어 어? 성종씨 내가 마주고 왔어 야 처음 샷 하하하 이넘 많으면 헤네 사냥터라도 좋아? 하하하 다같이 축하해줘 누구 왔어? 프렌디님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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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레벨 야 위에서 초보 느끼한 빠따로 다 부수는데 이 형님 아니 파사하니까 좋다 내가 안 잡는 것도 쭉쭉쭉 오르는 느낌이라 좋다 막 구호 올라가고 노란 경험치 많이 올라가네 개미굴파사 개미굴파사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? 와 21레벨? 헉 뭐야 전신 나무 미쳐서 주문서 10% 뭐야 별세이 핀거야 뭐야 60만원이라고요? 뒤졌다 포샷 존나 봐라 빨포 그냥 하나 빨포 두 개 빨포 세 개 그냥 플렉스 그냥 어? 가보자 레벨어 가미가자 간다 매직클롬 오우 쉿 오우 쉿 두두 와 근본 이펙트네 개 근본 이펙트네 풀창 충전하고 올게요 이거 나 허밋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얘들아 아 오케이 빠이빠이 스테프스에 갔어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현이 전신 갑옷 민첩성 주문서 10% 팝니다 선제염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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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제13석? 대세 1 오세요 오는 중 대대관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씨 빠이 38클라릭 전민 혹시 사시나요 전민? 30에 팔면 사준다고? 원래 원래 얼만데요? 지코의 마지막으로 보행이 30이라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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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민 시퍼 삽니다 어제 가격 제일 높게 부르시는 분에게 팝니다 선제와 그것밖에 없네 메모리 아예 없나본데? 그러면 지금 30만에는 팔지 말죠 여러분 라고 할 때 팔걸 어? 잠깐만 교환 왔어 어 이거 뭐야 이거 교대 뭐야 어? 야 럭이 18을 찍어야 되네 일단 귀걸이 끼고요 뭐야 귀걸이 끼는데 아무런 옵션이 없는데? 아 오린트가 좀 간지긴 한데? 어 뭐야 성종 씨 좀 바꿨네? 페이트 정보 보기에서 왼쪽 위에 회색 네모 누르면 벗겨짐 어? 이게 맞아 이 사람도 벗겨버려 돌아와라 전사님 잡는 속도가 좀 천연 씨 와 풀팟이 오 33페이지 아 지금 아쉽게 풀팟인데 이거 어? 아 이거 초본 원킬이라고? 야 빠푸샤님 어디갔어? 빠푸샤님 왜 나가? 왜 나가? 생기셨나? 아니 초본 원킬은 다르네 야 혼자서 왼쪽에 잡고 있어 안 돼 네 거기 제 자리입니다 가세요 뭘 얌이냐 나와 이 자식아 그만 쳐놓고 꺼지세요 제발 일단 20레벨 찍어 근데 나 20레벨 가면 21인가에 개미굴 갈 수 있다고 하자 법사는 18, 19대 가도 된다고? 야 역시 이래서 법사 법사 하는 거지 병원 우리 버리는 거 아니지? 성종 씨 아니지 한 4개의 전사가 둘이나 있는 망타신로 야 전사가 그렇게 안 좋아? 야 아이템 더 이상 못 얻는데 팔고 와 경손실이야 지금 전사 시켜서 팔라고 해 심부름꾼이냐고 나 근데 이제 럭을 찍긴 찍어야겠어 다음 레벨에 부터 럭을 찍을게요 이게 클레릭은 힐 땜에 어쩔 수 없어 나 근데 클레릭 진짜 많냐 종호님도 홍대뼈 걸려서 블록했다가 파이어외로 83포근 선걸림 선콜 지능수 아니야 아 근데 2차까지만 보면 선콜이 맞는데 그쵸? 어? 램투 먹었어? 뜨겁다 와 램투? 형님 저 램투 한 번만 껴봐도 됩니까? 저희 같이 사냥할 때까지만 이야 영롱하다 껴보겠습니다 안 되겠죠? 네 램투 땀묵 하실래요 제꺄 아닌데요 내꺼야 일어나 만화 다쳤다 야 티러지 말라고 자리입니다 토끼십님 니 몇 자리야 야 이 새끼야 매직클루 면상에 갈겨버리고 싶네 그냥 나이스 아 천사원 올릴 뻔 했다 습관적으로 데미골 되겠지? 한번 나대볼게 잠시 말하는 과외 선반 족lares게 자리 발견 와 경차 오른쪽 속도 봐. 자 언제나 한번 보자. 오우! 야 지리는데 그냥? 배달 좀 봤습니다. 주문 금액 12000원. 물렉 부족한데 배달 시킬까요? 물렉 다 먹고 하죠 다 먹고? 나이스 20레벨! 자 그리고 럭 다 울려서 10푼. 드디어 사파이오 스테프! 좀비 버섯 안정적인 투킬. 나 꼼꼼형님 오게. 야 100개나? 최초모님은 배달 때 안 뵐게. 아 감사합니다. 이 방례도. 야 물약값 존나 비싸. 클랄릭 NPA 투어 덕분에 35레벨 포션 필요 없다고 어플이? 오케 그 전까지만 좀 팍팍 쓰자. 오케 비굴. 야 마늘! 어우! 어우 이게 비싼 거. 아껴 먹을게요 진짜. 야 이거 비싼 거야. 야 만화 엘릭스 한번 써보자. 좋아. 야 이게 두 번 눌러지네? 영혼이 훈제 좀 받았다고 물약 두 번씩 모는데 돈이 써거나. 아니 이거 눌린다고요 여러분. 오해 니은. 배달 왔습니다. 야 중간에 뭐 강도라도 만나셨나? 야 이거 잠깐만. 이거 잠깐만. 잘못 배달 왔어요. 아니 지금 그렇다고 그 가게에 있는 걸 그냥 가져와서 저한테 결제를 그냥 카드를 슬래시 해버리면 어떡해요. 아 받아달라고요. 이거 오 뭐야. 감사합니다. 이님 샤비지 블로우 레벨 50이네. 와 뭐야. 낭만 지린다. 저 한 번을 위해 사는 거지. 999마리 퀘스트 어떻게 해요? 아 표시반 있구나. 다 같이 바꿔 올까요 한 번? 퀘스트 안 받으신 분들? 내가 남자가 99마리 뭐야? 999마리는 뭐야? 99마리 99에서 999 아 얘네를 깨야 돼요? 오케이 오케이 뭐야 벌써 잡았나 봐? 오! 이거봐라 오! 할다! 됐나? 오! 오! 뭐야? 화이트 도로 슬로브? 야 인트 3도 줬는데? 이제 레벨업하면은 럭 좀 올려가지고 바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노브 착용 갑니다 여러분들 전화 세진법사 아 잠깐만 너무 깎이는데? 하하 씨 오! 오 가리지 마세요 무서워 999 다 했다 퀘스트 완료 좀 하고 오겠습니다 999마리는 이게 1티어여서 경치가 꽤 맛이 없다 하파이어 스태프 빌려달라고? 오케오케 가지샘 지금 16 찍었다고? 전봉이 존나 슬픈데? 프리는 83에 신이 된다 왜? 아 심볼 마스터 성폴 나쁘지 않아 오 성폴이네? 법사님 사냥감 한번 보여주실? 갑니다잉 오오오오오오 악귀님 클러리스트 사람들 보여주세 오오오오오 야 여기 이렇게 일단 돈이 안됨 수고 클러리스트 1승 추가요 불덕아 불덕구 불덕후덕후덕후덕후덕 이게 다 법사 파트네? 이게 끝이? 그냥? 존나 빨간 에너지 볼트라고 말해도 됨? 이런 뭐야 뭐야 이거 클릭이 제일 맞는 것 같다 사냥할 때 돈이 안 된다는 게 개꿀 와 이쯤 유배베 와 이맘때쯤이 진짜 헬이었네 이렇게 하고 나서 진짜 커닝파케로 뿌옇뿌옇 계속 레벨업 했었던 것 같아 어 뭐야 방패 득템 전봉아 아 창 써서 안 돼? 어 줏됐네 끼는 척이라도 해 5시 50분 점검이야? 그러면 사냥 마치고 또 12시 넘어서 매력 내야겠다 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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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외래 아 엔터 누르고 있었어? 아 씨 오면 매직카드 키던가 에잇 모르겠다 오 대가 매직카드 적자야? 꺼 꺼 꺼 만수르도 덜덜 떨면서 키는 거를 27레벨 찍겠다 오늘 0대 쓰면 이미 27레벨이긴 했네 7레벨 오랜만에 근데 또 이 추억도 추억인데 그냥 무지성 딸각하는 거 존나 힐링되네 그리고 뭔가 긴장감이 약간 있다고 해야 되나? 아니 얘들이 몬서가 쎄가지고 합치면 뒤져 긴장감 엔터 눌러서 죽기 오케이 우리 파티원분들 고생 많았어요 오늘 또 도와준 분들 너무 고생 많아요 템템 수고합시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롤백 되면 좀 눈물 날 것 같아 뭐야 네 귀신이 여기 있어 오? 설마 너 버린 거냐고 같이 사냥하던 분이 먹어서 줬어 오케이 얼마야 땅 말에 30이 넘는다고? 안나여 työ 교환인거 미안해 x2 끝 고생했습니다 귀신님 아드라노니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 뚜껑 딸깍 이곳 빨리 나가자 고생했어 고생해 저장해놔 저장해놔 아 저 메이플랜드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곧 다 초기화됐습니다 네 그냥 캐릭터랑 모든 게 그냥 기록이 말살이 돼버렸어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캐릭터가 돼버리 아니 귀신님에게가 냄두도 주고 우리 어? 클레릭 가족 후들이 나한테 탭 다 챙겨주고 다 했는데 네 네 PS3 허밋 이거 어디갔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메이플랜드는 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찍을 자신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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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